지난 시즌을 최하위로 마감한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인 박혜진과 베스트 포워드 김소니아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크게 보강했습니다. 가드 박혜진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 우리은행의 동아부승 6연패의 주역이며 신한은행 포워드 김소니아는 득점 부문 5위로 올해 여자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베스트 포워드상을 받았습니다. BNK는 센터 진안이 자유계약으로 팀을 옮겼지만 가드 안혜지와 재계약하며 박혜진과 이소희, 안혜지로 이어지는 리그 최고 수준의 가드진을 꾸리게 됐습니다.